계속해서 일곱 번째 글자 꽃화 자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화 자는 초두변 아래 바뀌다 변하다의 화 자 를 썼죠 될 화 자 인데요 뭐 뭐 어떤 상태 뭐가 되다 그럴 때 화 에요 무슨 무슨 화 그렇죠 공동화 그래서 이 아래가 성부고 위쪽이 형부 뜻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어이 또 교재에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도 역시나 원래 글자가 아니에요 초기에 이 꽃 화 자가 처음 만들어지던 이 글자와 같은 글자로 쓰였던 글자는 이 글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 인데요 이게 원래 글자 초기의 글자예요 소전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자와 똑같은 형태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글자를 썼어요 이 글자는 이 글자의 옛날 글자 에요 화려하다 그럴 때 화 자죠 원래 뜻은 꽃이 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와 같은 글자인 거죠 이 글자를 위진남북조 이전에는 이 글자만 쓰다가 갑자기 진나라 때 위진시대 진나라에서 이 글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글자예요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만들어서 이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이 글자를 만들 때 어떤 원칙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죠 다만 밑에 화 자가 있으니까 이 화 자가 성부일 것이다 그런 형성자니까 이거는 뜻과는 상관없다 라고 굳이 이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 이 교재 내용인데요 교재의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이거 다른 글자예요 이 글자는 지금도 쓰이죠 이 글자가 원래 이 글자로 꽃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위진때 이 글자가 나오면서 꽃이라는 뜻으로는 이 글자만 주로 쓰게 되고 화려하다 울긋불긋하다 예쁘다 뭐 그런 뜻으로 쓸 때는 이제 이 글자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이 글자를 주로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원래 다른 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풀이 나무와 이게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떻게 바뀌는 것 어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를 회의자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성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형성자로 분류하는 것이지 이 성부가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교조적인 태도다 그렇게 보이네요 이 원래 꽃이라는 뜻이었고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꽃 화자로 쓰이니까 이 글자가 이 원래 뜻인 이 꽃이라는 뜻과 함께 꽃을 여자에 비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나타내는 말로도 이 화자를 써요 그때는 물론 나쁜 뜻 뭐 폄훼하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 어떤 미녀라든가 또는 매춘과 관련된 그런 뜻으로도 이 화자를 쓰게 되니까 이제 그 여성을 꽃이라고 비유할 때 어떤 폄훼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당연히 꽃과 관련이 있으니까 꽃 모양을 닮은 것들도 이 화자를 쓰죠 여러분 혹시 그 화주연이라고 아세요 화권이라고 읽어야 되죠 우리 발음으로 중국 요리집에 가면 어떤 요리 이렇게 그 채를 썰어서 고기를 볶은 요리에 꽃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빵을 줘서 꽃빵을 꽃빵 사이에 이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는 요리가 있잖아요 그걸 화권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꽃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실제 꽃은 아닌데 그렇게 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 화자를 쓰고 화려하다 그럴 때는 이 글자를 쓰긴 하지만 예쁘다, 아름답다, 울긋불긋하다, 화려하다 그런 뜻으로도 이 화자를 써요 그러니까 약간 뜻이 이 글자와 겹치게 되는 거죠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이 화자를 써요 지금 현대어에서도 그대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다 돈이나 물자를 쓰는 것, 소비하는 것 그런 뜻으로도 써요 교재에는 화환, 국화 단어 두 개 써놨는데요 화환, 환은 고리환자잖아요 꽃으로 만든 고리 목에 걸어주는 화환이라고 하고 환태평양 할 때 그 환자예요 이렇게 둥글게 도넛처럼 이렇게 고리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 환자를 쓰죠 국화, 나라의 꽃이네요 나라꽃,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이 화자가 들어간 건 너무 많은데요 몇 개 좀 살펴보면 국화 있었는데 저국화 말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죠 당연히 꽃이나 어떤 식물과 관련된 글자,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꽃을 화초라고도 하죠 꽃들은 대개 목화라고 하면 나무에 피는 꽃들인데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꽃들이 대체로 풀이잖아요 뭐 1년생, 4년생 그래서 화초라고도 하죠 풀초자 같이 써서 그런 꽃들이 피는 것을 개화라고 하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꽃들이 많이 피지는 않았죠 벚꽃만 한번 지나갔고 지금 철쭉 지나갔죠 조만간 이제 꽃들이 많이 피겠네요 꽃이 피는 거지만 어떤 문화, 문명 등등이 꽃 피운다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왕상해질 때, 용성해질 때 그때를 개화기라고도 하고 그렇죠 비유해서 만든 꽃을, 인위적으로 만든 꽃들을 조화라고 하죠 조화롭다 할 때 조화가 아니에요 꽃 모양으로 된 거에 화자를 쓴다고 그랬죠 석화, 우리가 굴, 큰 굴을 석화라고 하는데요 굴을 원래 그냥 석화라고 불러요 이 모양이, 굴 껍데기의 모양이 꽃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울긋불긋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화채 여러 빛깔들을 한꺼번에 같이 넣어서 섞어 놓으면 울긋불긋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화채라고 해요 채소들을 해 놓은 거죠 이제 실제로 꽃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게 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채라고 한 건 아니에요 꽃처럼 빛깔이 그렇게 곱다고 해서 화채라고 한 거죠 전에 한번 낙화암 얘기 했었나요 꽃이 떨어지는 절벽, 그 바위, 그걸 낙화암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꽃이 떨어지는 절벽인데 이때 화자는 여자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삼천 국녀가 뛰어대면서요 의자왕이 방탄학에서 국녀가 삼천이나 됐는데 그 삼천 국녀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백제가 망할 때 뛰어내렸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삼국사기에 쓰고 있잖아요 날조 된 거죠 왜곡된 거죠 의자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왜곡한 거예요 역사를 왜곡한 바로 대표적인 그게 낙화암에서 삼천 국녀가 뛰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삼천 명이 어떻게 뛰어요 뒷부분에 뛰는 사람들은 못 죽는다니까 이게 쌓여서 다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삼천 명 뛰면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가 보는 역사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역사를 그렇게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비판적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초들을 정확하게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사초들을 찾아서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역사 외국이니까 부여 부소산에 있는 낙화암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에는 이 꽃화자 잘 안 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제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 선화공주 착할 선자 써서 이 착할 선자는 좋다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도 써요 착하다는 뜻 이외에도 백제의 무동이 마나 캐면서 그걸로 겨우 벌어먹고 살았는데 신라에 가니까 진평왕인가? 진평왕 셋째 딸인가? 그 공주가 그 공주가 엿어서 어떻게 차지하려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노래를 가르쳤다면서요 선화공주가 밤만 되면 문 열어놓고 무슨 마동을 안고 몰래 간다는 등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서동요 서동요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이렇게 써요 선화 뭐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도 하고 실존 인물이라고도 하고 신라시대 화랑이라고 있었잖아요 화랑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확실히 고구려보다는 신라를 훨씬 더 중심적으로 놓고 봤던 것 같아요 화랑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배운 기억이 나네요 화랑 꽃 같은 사내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미동이야 미동 예쁘장하게 꾸며놓은 어쨌든 그 화랑정신 그걸 기린다고 이제 군대에서 어떤 훈장을 줄 때 화랑무공 훈장 주잖아요 국립현총원에 가서 현총원에 가서 헌화하죠 물론 뭐 현총원에서만 헌화하는 건 아니에요 문상 가서 이렇게 헌화들 하시죠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닌데 헤어화라고 하면 말을 이해하는 꽃이네요 그죠 글자 그들만 보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당나라 때 양귀비를 현총이 꽃처럼 고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당시에 그 묘사한 것들을 그려놓으면 별로 안 예쁘다던데 어쨌든 양귀비를 헤어와라고 해요 헤어화 말을 하네 꽃이 그런 거지 이화하면 아니 뭐 이화가 그 이화애들 뿐만이 아니고 원래 백꽃을 이화라고 하잖아요 이화 월백 이화여자대학 할 때도 이렇게 써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이화애들을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못 들어갔을 걸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는 같이 수업을 해서 대학원 수업을 같이 해서 교수가 그쪽으로 와서 수업을 받으라 그래서 이대를 한 학기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러나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1층에 건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에 옛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남자 화장실이 없더라 지금은 있나 층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업 받으러 들어가면 남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나들 쳐다보든지 옛날 제2한강교를 양화대교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양화대교 버드나무 양자인데요 여기가 원래 지금은 이제 합정동인데 예전에 거기가 양화나루타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배들이 잘 안 다니는데 한강 정도 되면 배가 좀 다니는 게 맞죠 교통수단 운송수단 수단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여기가 교통요지였다고 해요 경제물산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제2한강교에서 이름을 이렇게 옛 이름을 찾은 거죠 양화대교 예쁘네요 양화 버드나무 꽃 봄철 알레르기 주범이죠 여덟 번째 글자 적다 기록하다의 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무엇인가 기록하다 적다 그런 뜻과 함께 외우다 머릿속에 기록하는 거니까요 외우다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기록한 문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우리 교재에 별이기 자하고 같은 별이기 자하고 통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글자 이 별이라는 게 그 그물 같은 거 짤 때 실로 끈으로 그 끝부분에 잡아당길 수 있도록 만든 그 부분을 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별이라는 것은 대강의 어떤 틀 줄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이죠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틀이나 기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록할 때는 저 기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기념일이라든가 해를 기준으로 어떤 기록물을 남길 때 그런 걸 편년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편년체처럼 쓰는 그런 것들을 기년체라고도 해요 기원이라고 하면 기원전 기원후 그렇게 말할 때 그 기자예요 원이라는 것은 으뜸은 처음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원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기원년이라는 말이 역사서를 서술할 때 무슨 사기의 본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본기 그럴 때 저 기자를 써요 기행문 할 때도 쓸 수는 있죠 어떤 대강 줄거리 대강 틀 어떤 기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는 쓸 수 있지만 이게 통용한다고 해서 늘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니에요 이 기자와 이 기자를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관공서에서 어떤 기록물들을 남기고 할 때 기록이라고 이 별이 기자를 쓴 기록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 기자로 이 적을 기자 지금 8번에 있는 표제자로 바꿔 쓰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기념할 때 이외에는 거의 잘 쓰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기념체 본기 본기의 그 단어는 이미 고대로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쓰는 거죠 그 이외에는 사실 통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록할 때 이 기자를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암기의 기자 대신에 이 글자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기록 암기 두 개 그렇게 단어를 보기로 들었는데요 기록 이 록자는 색이다라는 뜻이죠 기록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요 앞에 기록은 주로 쓰는 거에 해당하면 이 록자는 사실을 어디에 새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기록하는 행위이기는 맞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글자들인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적어서 남기는 거죠 새겨 놓는 거죠 암기 이건 어둡다의 암자잖아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드러내지 않고 기록해요 머릿속에 잘 남도록 외우는 거죠 그럴 때 암기라고 하죠 이 기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우리 앞쪽에서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기레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기자 뭔가 기록하는 사람이죠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쓴 것들을 기사라고 하죠 기사 그리고 어딘가에 기록해서 어딘가 써서 씻는 것을 기재라고 하구요 이 제자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실린다는 뜻이에요 뭐 트럭의 짐을 적재하다 그럴 때 제자잖아요 생각할 억자하고 같이 쓰면 기억이죠 기억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을 설마 필기 하시나요 붓으로 쓰는 거죠 뭐 지금 꼭 붓으로 쓴다기보다 하여튼 필기 도구로 쓰는 걸 필기라고 하고 말을 실수해서 잘못 받아졌구나 뭐 그럴 때 이제 잘못 쓰는 걸 오기라고 하죠 원래 써야 될 걸 쓰지 않은 틀리게 쓴 실수로 쓴 실수하다 잘못하다 그릇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차고할 때 오자예요 빨리 쓰는 걸 속기라고 하죠 속기사 속기 기차는 역시나 뭐 그런 쓰는 행위들과 관련된 그런 동사들이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죠 다음 글자 아홉 번째 조화롭다의 화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피리약자가 붙어 있는 화자 조화롭다의 화자예요 원래 이 글자예요 이게 원래 본 글자예요 앞쪽에서도 몇 번 그런 거 나왔죠 원래 본 글자가 있는데 그거와 다른 글자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전혀 딴 글자가 만들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글자도 원래 이 글자를 먼저 썼던 게 아니고 이 글자가 조화롭다는 뜻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화자 이 글자를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이 벼화자가 이제 발음 부분일 테고 이 왼쪽에 있는 피리약자가 뜻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피리여러대가 소리를 화음처럼 조화롭게 내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글자예요 악기 연주 소리가 조화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가 전국시대 이후로 약간 간략화돼요 그거 이제 간화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간화돼요 그게 이제 한나라 때 예서체에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에 대전체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글자가 그런 복잡한 글자들을 쓰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간단하게 축약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이 앞부분에 이 피리약자 대신에 아예 다른 글자인 입글자를 쓴 새로운 글자가 간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화자죠 다만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네요 그리고 이 글자는 그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글자로 계속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글자는 그러면서 이 글자는 이 화자의 고체자 옛날 글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이 글자의 처음 글자는 이 글자였는데 이 글자가 악기 소리가 서로 화음을 내면서 조화롭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화로움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화해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고 이 글자가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다 이런 뜻도 있고 적당하다 기쁘다 그리고 따뜻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온화하다 그럴 때는 따뜻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융화 그럴 때는 섞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고 그리고 이 접속사로 이 뭐뭐와 함께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예요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일본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화자를 써요 예를 들면 한자의 한 한, 한나라 한자 한, 화, 사전 그러면 중국어를 일본 말로 옮긴 사전을 한, 화 이렇게 말해요 교재에는 평화, 화목 그렇게 단어 두 개를 예로 들었어요 뭐 평화죠 뭐 이런 말들은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뜻이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평평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평평한 상태로 조화롭다 그런 뜻이죠 글자를 직역하면 화목은 조화롭고 목자는요 눈 맵시가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럴 때 이 목자를 써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부드러운 상냥한 그런 분위기 그걸 화목이라고 한 거죠 그냥 이것도 그렇게 글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더 이상하네요 그죠 사람들이 서로 다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화로울 화자가 들어가는 단어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조화롭다 그랬는데요 조화 이렇게 쓰죠 이 조자는 고르다의 조자예요 고르다 조절하다 어울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조절하다 그럴 때 조자이기도 하고 조정하다 바르게 바로 잡는 걸 조정한다 그러죠 조화롭게 잘 해결하는 것 푸는 것 그걸 화해라고 하죠 해자는 풀다 그런 뜻이에요 해결하다 그럴 때 해자잖아요 해석할 때 해자 저다가 여러 차례 뭐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등을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지금은 서로 화해해서 잘 살면 잘 지낼 수 있으면 조화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가해자들이 늘 오히려 큰소리치고 더 뻔뻔하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혐오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 사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사과도 없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해라 덮어둬라 언제까지 그렇게 우려먹을 거냐는 식으로 모든 것은 그냥 역사에 맡기자고 하면서 대충 월버무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자기들 스스로 가해자가 용서를 입에 담고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해자에게 짓고 사죄는 하늘에 하나요? 그래서 하늘이 용서해주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끝나는 건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그 이후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용서해줄 때 비로소 화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덮어두라고 하고 이제 상생하자 그래요 같이 살자 그래요 그리고 사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울고 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separated 일단 지금 그 날은 그 날에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